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채식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채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채식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채식만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올해로 한국생활 14년 차인 조지 바라레조 씨가 오늘도 집 앞 공원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 낯선 타지에서 잔병치레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하이 인텐시티 인터그러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다양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킬 기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바라레조 씨가 운동만큼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다. 바로 먹는 것이다. 찬장을 가득 채운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는 그가 매일 챙겨 먹는 것들이다. 바라레조 씨는 지구 환경을 위해 7년 전부터 육류는 물론 동물성 식품을 일절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채식 되기 전에 저희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쉬운 시간에 좀 낮잠 잤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해도 저희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일도 할 수도 있고 집중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에너지 올라감 많이 느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바라레조 씨는 채식으로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채식만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영양결핍을 우려하지만 바라레조 씨는 식물성 식재료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물성 식품에 주로 있는 비타민과 철분 등은 청국장과 미역으로 얻는다. 고기 안 먹으면 철, 별핍증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역 먹으면 거기 임심된 어머님들 먹는 제품이에요. 생일 때 먹는 거 그것처럼 매일 먹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육, 단백질, 광물, 비타민, 퍼파이처럼 그래서 퍼파이도 할 수 있게 식김치 먹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는 형형색색, 다양할수록 건강에 좋다. 달콤한 소스 대신 깍두기를 얹고 신선한 토마토에 견과류인 해바라기 씨까지 영양만점 독특한 샐러드가 완성됐다. 매일 저녁을 집에서 직접 차려 먹다 보니 맛있고 건강한 샐러드를 만드는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겼다. 제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채식을 하면서 얻은 즐거움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바라레조 씨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건 단백질이다. 병아리 콩과 렌틸 콩에 강황과 후추, 생강, 계피 등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은 고단백, 고칼슘 음식을 즐겨 먹는다. 단백질 풍부한 곳이에요. 장수에서 먹고 있어요. 장수, 무병장수 살아야죠. 아버지는 대장암도 걸리시고 그 암이 간으로 발생해서 의사의견에는 키모테라피를 계속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키모테라피를 하는 동안 반응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염증 많이 생기더라고요. 고기 소비할수록.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해서 채식, 고기 염증 많이 줄 수 있게. 그리고 거의 1년, 2년 후에 아버지 상황 많이 나쁘지면서 저희는 아버지한테 추천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 있냐. 바라레조 씨의 아버지는 채식을 시작한 후 힘들었던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히 지내고 있다. 바라레조 씨에게 채식은 환경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되찾아준 소중한 습관이다.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받는데 거의 정상 항상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의사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열심히 배가 된다는 것들은 곧이. 그리고 이 바다를 한 번씩 흘리도록 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배가 된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